Re sonstige 땀모 딱 뭐 스타드 근데 너무 진진모다 아니야? 그럼 신나게 가려고? 어떡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나 잠깐만 잠깐만 왜요? 약간 이게 좀 약간 기울이지 않았어? 카메라도 좀 기울어 온 거 같아 기울었어요? 어 오케이 지금 딱이다 네 저도 웃겠나 봐요 네 니가 해볼래 그런 거? 난 다 할 수 있어 소리바 머리 내려갔어 저와 성민이가 그동안 모든 여행에 이거 안 늘어지지 그동안 여행했던 모든 가정 그동안 그동안 여행했던 모든 가정을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 표정이 너무 웃겨 진짜 나한테 칠 거 같아 던질 건 던지는 거 아니죠 너? 할게 저와 저게 안 웃잖아요 지금 할 테니까 알어 지금 그냥 여기 찔참지 그냥 되게 잘 웃는다 알았어 제발 좀 하자요 알았어 그만할게 그만 웃을게 진진문드롬 가도 되나요? 네네 가세요 집에요? 앗 알았어 안녕하세요 에셀 스모그 똑같이 마지막으로 여행 준비 과정을 찍을 때 도와주신 창현 선배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정을 저와 성민이가 그동안 여행을 했던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바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구독과 시청 아 빵 터졌어 잠시만 감사합니다 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더 낫지 않네 아니 형 안 볼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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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